웰컴투더 티폰티비 스킬과 장비는 이렇고 허강은 이렇습니다 내성이 6이죠 불내성이 야채정책을 이용해서 20을 채워줍니다 세팅이 좀 기형적인데 크샤나가 3피스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둔 세팅이라 기존 딜세팅하고는 차원이 많이 나요 좋은 것도 아니고 원체 해보 적이 가지고 있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저 세팅을 이겨야 됩니다 정말 강력해요 작은 멀리서 버프 걸고 강타 복장 입고 머리에다 쏘고 아 비 나간거 같은데 그게 그렇게 빨랐다고? 머리에 딱 맞춘 다음에 한 달 한 방이면 바로 기절이거든요 아이씨 없을땐 성공했는데 너무 늦게 쎄 빅측 썼어야 됩니다 기절은 쉽게 쓰니까 다쳐 피해자 미쳤다니까 기절이죠 자 다시 기절이죠 왜왜왜왜 위험하다 이게 건렌스처럼 체력 회복력까지 높았으며 무시무시한 무기가 낼뻔했어 3타는 딱 처음에 한발 14중에서 딱 14 그만큼만 차기 때문에 오 위험했어 저것때문에 속납조를 달아둔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길까봐 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너무 가까웠어 공격 들어가고 다 썼습니다 자 복장 벗어주고 마비까지 쏘고 줍시다 터뜩했는데 터뜩 불에 씹혔나? 장전해두고 지금은 마비를 걸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고기 돌때까지 기다려야죠 터뜩 만들어두고 얌전 얼마나 줬는지 감이 안 오네 많이 주고 왔긴 한데 아 이제 진짜 걸리겠죠? 안걸렸어 다음 기회 돌이자 위험했습니다 방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라 그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라 그래 가자! 에? 별로 재미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전출을 시켜보기 역시를 시켰죠 역시를 시켰죠 아직 최고도 안왔다 임마 제가 왔어요 태호가 와도 태호는 저를 먼저 안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 때려서 전투를 걸어줘야되요 데미지가 0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전투에 안걸렸어요 그냥 걷고 있죠? 자 이렇게 서서 두 발로 패오 전투가 걸렸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아노 그럼 태호는 퇴근을 해요 특히 원거리 같은 경우는 저 몸에 쌓여져 있는 베리어 때문에 확실하게 전투가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무기를 잘 못찼어 무기를 잘 못찼어 무기란다 방어 그룹 아이템을 잘 못 가져왔어요 그치 테로도 떠났고 탄도 그대로고 마비가 곧 걸릴 것 같거든요 아니요 강타도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활용해봅시다 사정거리가 안돼 됐다 됐다 제대로 들어왔죠 다시 돌아올겁니다 바로 밑으로 가버리는군요 해보는 해보는 한발 한발 노력쓰기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그냥 하는게 다행이다 확실하게 보내버립시다 그대로 남아뜨리고 기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각도 잘 잡았다 자 기전 들어왔죠 어 어 너 요인? 어 꼬리 다행이다 다른거 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아아 아 안죽어도 되는데 아 뒤에서 꼬리 치고 있길래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냥냥을 때려버리네 지금 체력을 안 넣어둔게 이런데서 조금 위험무답을 안고 있는거죠 한 대 한 대 해가지고 피가 많이 깎이니까 부담이 되거든요 늘 자리가 없어요 그럼 완전히 이제 일 쪽으로 가면 상관없긴 한데 와비타이비타 하나 쏟았고 다르게 가볼까 다르게 가볼까 까락질 그래 저걸 봐 저걸 보라고 뭘 봐이씨 숨겨나 아직 안썼어요 아 피신이다 아직까지는 해골이 아닌건가 어이가 좀 있는거 같은데요 포즈가 비슷하기도 하네요 옆쪽으로 이런 애들한테 니그리 쓰면 데미지가 별로 안나올거 아니에요 포즈가 하겠죠 자 꼬리 21이나 들어가죠 약점이니까 꼬리가 타니 뚫어지나 모르겠다 에이 아직 안 뚫어진다 그것도 없고 타니 아직 완벽하게 재장전도 아니었고 어우 잡았어요 어 아 슈퍼 너바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헐 훅 걸릴 뻔 했어 북파가 됐다고 마비타네? 그렇다고 아직 마비가 안됐다는 얘기잖아 자 일단 멈춰놓고 자 일단 멈춰놓고 오케이 마비 됐죠 보내버리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줄게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각도가 안나오 터무니엄더 볼 흐허허허 아 또 사륜안을 썼네 그니까요 각도가 나올 줄 알고 딱 찍혔는데 하 나름 예측사슬 해봤는데 근초도 안지나가 더이상 더이상 강타 복장도 필요 없을 것 같고 폭탄은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뭐 아 산탄 들어갔어 갱지 산탄 들어갔어 터무니엄더 뭐야 이게 아 저거 한탄 안들어가고 통상으로 쐈으면 폭탄으로 죽이는건데 아 정말